저희 함께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종으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고 나가실 때 이 세 가지는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나눈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분명히 함께 얘기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야베스의 기도와 응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누가 썼을까요? 에즈라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에즈라, 느에미아, 에스더에 나오는 그 에즈라가 이 글을 주후 400년에서 350년 사이에 이 글을 쓰게 됩니다 글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운동을 실시함으로 하나님의 사용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BC 1020년도에 왕이 태어났죠 그래서 약간 BC 990년경에 왕의 등극을 하여서 30살에 등극해서 40년간 사역하고 열제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나라 자체가 없어져버립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역사 속에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래알과 같이 온 땅에 흩어져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박살난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면서 그 조그마한 수루파벨이라고 하는 성 그거 하나 붙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에즈라가 예배를 드리면서 온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데에서 주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글을 써가는 게 오늘 역대상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 역대하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다윗왕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아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시드기아 왕은 눈이 뽑힙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보는 눈앞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아의 목에 개목거리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서 한 마리의 짐승이 돼서 그 왕국에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시드기아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의 전의 이야기를 쭉 적어놨는데 이 서면에서 역대상은 3분의 1 거의 1장에서 10장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에 호피사마 인사유명이라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재산이 아니라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호피사마 인사유명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재아놓는 것보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름 하나 남기는 게 훨씬 낫다 이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남느냐 나의 이름 앞에 뭐가 남느냐 나를 수식어로 쓰고 싶은 단어로 뭐가 남느냐 그것과 사투를 벌이며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갔느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대상에는 유다와 시무원과 루벤과 레위와 베냐민과 열두지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두지파의 자녀들에게 누가 있었다 이거를 다 적어놨어요 참 희한하죠 열두지파의 이름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 사람들이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고 계속 낳다가 이름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까지 올라가요 아담 아담이 누구를 낳았는데 쭉 내려오면서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던 하갈의 자녀였던 이스마엘 자녀 열두 명의 이름도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열두 자녀의 이름이 성경에 쓰여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이 야곱과 함께 에서의 족보도 적혀 있습니다 참 귀중한 책이죠 이런 이름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족보도 들어가 있고요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의 왕족의 이름들 쫙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여수와 갈렙, 아브라함, 다윗 다 이해했어요 이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역사에 큰 틀이 움직여 가는데 무미건조하게 한 개인이 잊혀질 수 있어요 큰 무리가 나오면 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 한 사람의 개인의 이야기는 사실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서면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에 걸추한 인물들을 써가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써내기가 어려운데 갑자기 우리의 눈에 탁 걸리는 게 뭐냐 야베스라고 하는 유다지파의 자녀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역대상 4장을 보는데 갑자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야베스의 이야기는 성경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오로지 여기에서만 나오고 있는데 야베스의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그러면서 추적해 보면 야베스의 중심에는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백성을 준비합니까? 성경에서 민족과 시대의 어려운 환경에서 영웅과 같은 큰 인물들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통상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를 통해서 역사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녀를 기다렸습니까? 자녀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으셔서 99이 되어서 10조로 돌아가기 일보 직전인데 주여 나에게 자녀는 언제 주를 합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에게 제일 큰 숙제가 뭐였습니까?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얘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 칭하겠다 자녀를 통해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의 어미가 자녀를 기다리는데 자녀를 주지 않아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삼손을 주셨더라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어마이가 얼마나 서름을 받았습니까? 주여 나에게 자녀를 좀 달라고 이 박복한 여인에게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더라 성경이 그 얘기 아니에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의 어마이 아바이가 그 늦은 나이에 자녀가 생긴다니까 아바이가 예배보다가 웃었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는다는 게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인가 천사가 그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말 못한다 그러면서 그의 부모를 준비시켰죠 여러분 그와 함께 야베스도 그 이름에 속하여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키워드가 뭡니까? 수고로이 낳았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의 이름이 수고로이 낳았다입니다 한 송이의 국가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봅니다 이유 없는 고생이 없는데요 어머니가 자녀들을 순풍순풍하면서 쉽게 낳을 수도 있는데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이 있는 걸 보니까 자녀를 쉽게 낳았어요 엄마가 근데 야베스에 와서는 그 어미가 자녀를 너무 어렵게 낳았다 그 얘기일 수도 있고 자녀를 놓다가 이렇게 갑자기 방명하신 그러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름이 범상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35장 18절에서 우리가 비슷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라헬이 자녀를 놓다가요 여러분 라헬이 요셉을 먼저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놓은 줄 아는 엄마가 지금 이제 이 두 번째 자녀 베냐미를 놓는데 베냐미를 놓다가 죽겠다 싶은 겁니다 하열이 심하였던지 자녀를 놓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그 여인의 마지막 입술의 얘기가 뭐냐 내가 고통 가운데 생명으로 자녀를 낳았다 슬프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그 아이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 아이가 벤자민이 됩니다 왜 베노니가 벤자민이 되느냐 그의 아비가 생각해 보니까 애 이름이 고통이에요 애 이름이 엄마가 애 놓다가 죽었다예요 그 인생을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바꿉니까?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벤이라는 이름이 아들이고 이렇게 자민이라는 이름이 이제 오른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벤자민이라고 해서 그 어머니의 이름을 아바이가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이름을 벤자민으로 바꾸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벤자민과 야베스의 이름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과 스토리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 내용이 왜 중요하느냐 그 어미가 생명을 다하여서 이 자녀를 낳았는데 시작부터 어려운 인생이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역대상 4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고통아 고통아 너는 나의 수고이며 슬픔이며 아픔이며 눈물이로다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드립니까? 주여 내가 간절히 원하나이다 그의 마음에 디자이어가 생겼습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이겁니다 라고 시작하는데 나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불을 좀 측적하게 해주세요 구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만불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놈의 인생은 이 몇십 년을 이민을 살아도 구자에 만불이 안 생깁니까? 만불 3만불만 어디서 좀 덜 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 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 타이레서를 맨날 들고 사는데 이놈의 몸뚜가리가 그냥 나뭇짝을 같아가지고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좀 덜 아프게 해주세요 저의 아픔이 저의 남편에게 좀 가게 해주세요 제 아픔이 우리 큰아들한테 좀 가게 해달라고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할렐루야 어떤 분들 기도는 주여 제발 집을 좀 사게 해주세요 나이가 40이 넘어가는데 집이 없습니다 블루틴의 집값은 왜 이렇게 오르는지 렌트가 이제 3,000불이 나가는데 미치겠습니다 집 좀 사게 해주세요 집 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도는 뭡니까? 주님 내가 너무 많은 론을 해서 학위를 얻었는데 제발 구글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애플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아마존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를 쿠퍼티노로 저를 저 시애틀로 보내주시어서 구글에서 일하면서 폭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재패하는 인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오나 보죠? 저희 아들을 위해서 주여 이 아이가 테크놀로지에 앞서가는 자가 그런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9988-124 주여 99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만 알타가 죽을 사 9988-124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기도예요 그죠? 근데 88은 좋은데 그 뒤에 뭐가 좀 영성이 빠져있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사는 거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거기에 대강 다 들어가나요? 그런데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젊었는데요 돈이 많으면 지옥 가는 고속열차입니다 사람이 젊어가지고 시간은 많은데 돈이 많다 상당히 위험한 인생입니다 주여 나로 먹고 자고 배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침에 일어나면 먹고 자고 배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컨수머리즘의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의 기도는 뭐냐? 주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더 잘 아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가 눈을 듭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저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애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눈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원하는 소원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 따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 세상의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육체를 것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생각으로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성경에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11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확실했습니다 이름도 중요하죠 그 땅에서 많은 민족을 이루는 거 중요하죠 그지만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이게 문제예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번째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8장 17절을 보니까 너와 함께 모든 현륙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노아를 향한 복이다라는 겁니다 에브라함 창세기 41장 52절을 보니까 찬한의 이름을 에브라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에 오면은 팔복에서 뭐라고 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10편 105편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일지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땅이 왜 중요합니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내가 심겨진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그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서 있는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루미네이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지경을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의 이 예배가 뜰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는 여수와가 가난한 땅을 정복하여서 열두지파와 함께 골고루 땅을 분배받던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조각의 땅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을 희생하면서 그 땅을 얻어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땅이 넓어지는 것은요 거기에 무한한 생육과 발전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단순한 이기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나를 돕는 하나님의 그 귀한 손을 주시어서 나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의 내용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러면서 그 영역을 넓은 온 땅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바르면 그 성령이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복음이 전진 없이 증거에 나아갈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복음의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환상이 뭐냐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이 아라바 광려를 지나가지고 죽은 사해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무릎, 허리, 목까지 차서 온 땅으로 흘러가는데 그게 죽어 있는 사해를 향해서 흘러가더라 사해에는 1리터의 소금이 175g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통 바다에 10배의 염분이 있어서 아무런 생명체가 살아있을 수 없는 곳인데 그곳을 향하여 물이 흘러가니까 거기에서 물고기들이 소생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에스겔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배의 환상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일으키고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이 펴져 나가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은 뭡니까 주여 이 찬송의 을을 근심 대신 바꾸어 주시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게 뭡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서가지고 온 땅을 바꾸어 놓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야베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짐의 은사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 번 성경을 보았을 때 역대상 4장 9절 말씀에 밑줄을 한 번 그어 주시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 밑줄을 그어 주는데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밑줄을 그어 주세요 귀중한 자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주여 우리가 존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 한 성교사님이 강단에서 울면서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케냐다 케냐나 아프리카나 콩고와 아프리카 같은 지역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시리아 난민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됩니다 전쟁의 고아들 다리가 잘려나간 그 난민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민족이 죽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소련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11%에 해당하는 113만 명의 사람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었습니다 이 남한과 양측을 합하여서 25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80%의 산업시술이 공공시설과 교통시설이 파괴되었고 정부 건물의 4분의 3이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이 온 한국당의 가옥의 절반이 전쟁으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한국 그러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어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프리카 케냐 지역에 그 아이들에게 가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씻어주고 그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너 참 예쁘다 너 참 존귀한 자다 너 참 귀하다 이것만 해주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이것만 얘기해주면 그 나라가 엄청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온 나라가 소망이 없을 때에 무디의 설교에 남부지역에 있는 미국 성교사님들이 우리 따른을 왔습니다 아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성교사들이 왔습니다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의사며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이 다 한국을 와서 그 한국 땅을 향하여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놀랐습니다 저 그 얘기 듣고 여러분 그러다가 최근에 한국에 지금은 종방했는데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와 거기에 막 엄청난 한국 배우들이 다 나왔습니다 와 보면서 얼마나 재밌던지 그냥 앞에다 팝콜을 갖다 놓고 먹으면서 두세 시간씩 아멘하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성교사님이 나와요 그 성교사님이 거기에 주인공하고 성교사님이 나오는데 그 성교사님이 한국 사람들의 어떤 음모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이병헌한테 다 편지를 씁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머리칼을 다듬어주고 나는 겨우 약을 발라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다 이 이방의 아이에게 갓 구운 빵과 맑은 물을 허락하시고 이방의 아이에게 충위를 거두시고 뜨거운 햇살을 허락하시고 겨우라는 말은 지워야겠다 가난한 성교사에게 약은 꽤나 비쌌거든 보고 싶구나 유진 고기하고 위대한 자여 나의 아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기도하지 않는 밤에도 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바라며 여러분 이게 한국 드라마에 나온 얘기인 거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보다가 그거를 몇 번을 돌려봤어요 이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다 적었습니다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런데 그걸 받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왜냐하면 성교사님이 이런 마음으로 웃지 않았겠어요? 주여 이 이방인의 고아와 같은 아이에게 빵과 물을 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때에도 하나님 이를 만져주시되 이 아이를 특별히 존귀하고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이 있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귀함으로 부르심을 입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그런 얘가 과연 성경에 있는가? 이러고 좀 찾아봤는데요 사사기 10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좀 잘하다가 범죄합니다 왜요? 가난의 발신이라고 하는 신은 특별히 땅에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이 캘리포니아도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비입니다 비 그런데 그 비를 누가 해결해줘요? 발신한테 기도만 하면 물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예배 좀 잘 보다가 수요일 되면 수요일 날 모여가지고 발신한테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개는 돌리지 않고 하나님 보면서 입으로는 발신 좀 도와주이소 이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암몬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암몬의 군대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길러앗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야꼬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때로 다 죽게 생겼다 우야꼬 이스라엘에는 쇠가 없는데 젊아들은 쇠를 엄청 들고 있는데 우리 저 칼이 다 죽어나겠다 우리 몽둥이 갖고 되겄나?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장노들이 다 모였어요 장노들이 그런데 누구를 찾아가느냐 바로 입다라는 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입다가 누구냐 성경에서 그의 엄아이가 장녀였더라 성경이 이런 얘기래요 입다라는 사사가 있는데 그의 엄아이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는데 그렇게 인생을 박복하게 살아간 여인이었더라 그런데 자녀를 낳았는데 문제가 뭐냐 그 자녀를 낳았는 순간에 그 본처가 이 아이와 거두어서 키웠는데 문제는 이 아이를 그 집에서 좀 키웠나 봐요 젖을 동양해 가면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집에 있는 형제들이 너는 아버지의 유업을 얻지 못하니 우리 집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 입다가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자폐들과 돌아다녔다 성경에 자폐라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길거리에서 갱스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잊혀져버린 인생 버림받은 인생 창녀의 아들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되느냐 길러와 장노들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난세의 영웅이 난다 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이땜이 아니냐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달라 입다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미워해서 아버지 집에서 나를 내어 쫓고 당신 장노들이 나를 거짓 취급하여서 내쫓았는데 지금 와서 리더가 되게 하라고 그러면서 그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신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광야에서 애굽에서 홍해로 인도해 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애돔과 모합의 왕을 치고 해수론과 아모리 족속을 치고 그 모합과 십볼의 발락을 다 치고 하나님 구하옵나니 어느 민족이 하나님과 싸웠습니까? 입에서 그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가는 순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신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길루아스를 위하여 그가 전쟁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었더라 무엇이 사람을 존경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가지고 있는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1937년 조선이 식민지였을 때 57세의 헬렌 켈러는 7월 13일 날 부민관이라고 하는 한국의 정부 청사에 들어가서요 그 한국 사람들을 위하여서 강연을 합니다 누가요? 헬렌 켈러가 언제? 1937년에 누구를 위해서? 한국 사람을 위해서 강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렌 켈러가 누굽니까? 19개월에요 알지 못하는 불치의 병을 경험하면서 두뇌와 위와 그 다음에 컨제션이 오면서 병에 걸렸는데 그 병으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고의 병이 걸려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가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가족들이 밥을 먹는데 그냥 한 마리의 승냥이로 보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말도 안 돼요 혼자 어둠에 갇혀 있으니까 밥을 먹는데 손으로 막 집어가지고 그냥 막 넣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미라클 워커라고 하는 영화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한 1시간 40분 동안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 슬퍼요 왜냐하면 그 영화의 절반이 전부 다 헬렌 켈러의 장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 그 주위에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이 눈물이 나서 애가 저 인간이 되겠나? 저거 짐승같이 살다가 죽지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이 문드러집니다 그 주위의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밥 먹다가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내가 저것하고 못 살겠다 이러면서 온 가족이 다 포기해버렸어요 헬렌 켈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 어린 여자아이가 머리는 산만해가지고 옷은 그냥 귀신같은 옷을 입고 밥을 먹을 때마다 가족에게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설리반 여인이 왔을 때 그 여인은 벌써 자기 동생을 시력이 이렇게 맹인으로 되어서 죽음으로 보내고 자금도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설리반 선생이 헬렌 켈러의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밥을 먹는 걸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 헬렌 켈러의 손에 숟가락을 채워주는데요 숟가락을 들고 먹으라 그러니까 막 고함을 지릅니다 왜 내가 숟가락을 들고 먹어야 되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숟가락을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의 설리반 선생의 팔을 묻어뜯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채를 막 흔들고 그러면서 싸우는데요 여러분 숟가락을 그 손에 지어주기 위해서 600번을 추라야 합니다 600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한테 한 두 번 하다가 아이고 네 마음대로 뭐라 그냥 이렇게 되지 그런데 설리반 선생은 600번을 끝까지 왜냐하면 너가 이 숟가락을 잡지 않으면 절대 인간이 온전하게 살 수 없어 문명을 뒤로 하면 너는 그냥 한 마리의 승량이 짐승이 돼 하지만 이 숟가락을 지고 언어를 취득하고 너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순간 온 세상과 가장 종기한 자가 될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을 격리시켜서요 그 여인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손에다가 글을 쓰는 걸 가르쳐줘요 손에다가 물을 탁 건드리면 아 차가워 이럴 때 손에다가 water 물을 딱 지면 딱딱하게 잡혀 그러면 손에다가 cup 엄마를 딱 만지면 mother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헬렌 켈러가 하바드 대학교 그 어렵다는 하바드 대학교 우리도 못 보내는 하바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 석사를 취득하여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증거하는 귀한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주여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A에 가면 삼가와 사가에 있는 스프링 스트리트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한 흑인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비리라고 하는 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성을 메모리얼이 있어요 LA에 가면 여러분 꼭 삼가와 사가에 있는 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성을 좀 만나봐야 됩니다 거기에 LA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메모리얼이 이렇게 파크가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 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여인은 한 목화밭의 흑인의 딸로 그냥 그런 슬레이브로 태어난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여인을 그 아들이 결혼할 때 종으로 보내줍니다 그 집에서 있는데 그 아들이 몰몬교회에 심취해가지고 몰몬교회에 빠졌는데 몰몬교회에서 샌버난디로 이 가정을 보냅니다 성교사처럼 파송했겠죠 그런데 이 비리메이슨이라는 여인이 덩키의 엉덩이 뒤에 묶여가지고 한 마리의 짐승처럼 유타에서 샌버난디로까지를 걸어옵니다 여러분 걸어오보셨어요? 여기 집에 지금 멜번하고 비치길에서 교회 걸어오는데 2마일 걸리는데 그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유타에서 샌버난디로까지 걸어왔다는데 놀라지도 않으시는 여러분이 더 놀랐다는 거죠 그렇게 걸어와서요 캘리포니아에 오니까 뭡니까? 캘리포니아는 슬레이브 제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여인의 몸으로 법원에다가 고소를 한 겁니다 나는 캘리포니아의 주위에 속하여 있는 여인으로 나의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법정이 그거를 가지고 오랫동안 하다가 이 여인에게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 여인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뭐를 하느냐 애를 놓는 산파의 일을 합니다 미드와이프 그 미드와이프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죠 벌은 모든 돈의 대부분을 다 다시 모읍니다 그래서 여인으로는 처음으로 LA에서 건물을 취득한 여인 넘버 원 빌이라는 여인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여인이 건물을 취득한 후에 뭐를 했느냐 이를 간 흑인 어머니 아버지들의 집에 버려진 아이들을 다 모아서 데이케어를 시작합니다 감옥에 잡혀간 슬레이브와 여러 가지 흑인들을 위해서 돕는 체리티 펀드를 시작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집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가정교회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아주사 무브먼트의 성령에 폭발하는 역사의 그 모체가 된 집이 바로 그 여인의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노예로서 누군가의 줄에 묶여서 밧줄에 묶여온 그러한 노예였지만 캘리포니아에서 불과 100년 전에 이 여인은 그 산파로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건물을 사고 그것으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주의 일을 감당하였을 때 지금은 흑인 여인으로서 삼가와 사가의 스프링 스트리트의 이름을 남긴 존귀한 여인이 되어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역대상 4장 우리 함께 마지막 부분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환란을 여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중요한 것은 지경이 넓어지면 환란과 근심이 온다라는 겁니다 지경이 넓어지려면 환란을 받아내고 근심을 털어내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의 동전과 양면과 같은 게 뭐냐 주여 나의 지경이 넓어지지만 환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무사한 일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나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환란이 오거든 내가 이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와 몽둥이를 맞아낼 수 있는 맷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만 거에서도 흔들리지 않냐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LA 공항에 비행기가 떠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 무슨 380인가 그거는 330명이 앉아 있습니다 저 옆에 보니까 거구 아저씨가 280파운드 되는데 저는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런 아저씨가 300명이 탔는데 비행기가 뜨는 거죠 그런데 보고 있는데 엔진이 제트 엔진이 막 도는데 와! 하는데 비행기가 처음 뜰 때 압력이 엄청나답니다 피직으로 공부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올라갈 때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압력을 받아내야지 비행기는 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물을 지나치고 갈 때에 보이 앤 러 라고 하죠 물이 얼마나 압력이 있습니까? 이거 완전 콘크리트 바닷가 같습니다 그런데 배가 그 물을 가르면서 가는 겁니다 그 배가 갈 때 제일 앞에서 아래를 한번 보십시오 칼날과 같은 배가 그냥 모든 물을 그냥 두부 썰듯이 그냥 지나가는 걸 볼 때 와! 그래서 타이테닉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 앞에 방금 전에도 바이올린을 얼마나 아름답게 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 진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바이올린을 켭니까? 그런데 이 바이올린이나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피아노 안에 3만 2천 파운드의 압력을 버텨내는 힘이 있으니까 저렇게 청아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무릎 꿇을 쯤에 천사가 답을 가지고 와서 앞에 앉아가지고 다니엘을 쳐다보고 있더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주여 이제 우짜죠? 저는 우짜입니까? 답이 없네요 답이 사면 초갑니다 주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억가심증 있으세요? 그러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벌써 앞에 와가지고 다 안다 다 있다 이러면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앞에 앉아있다고 이런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죽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40명이 있대요 이 40명이 뭐합니까? 바울이 죽기를 위해서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하고 있다고 와 여러분 내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되는데 이 40명이 작다고 하고 밥을 안 먹었대요 그런데 밥을 안 먹은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오늘 내가 죽다 네가 죽다 이러면서 머리에 빨간 줄을 묶어 결타 사술 이러면서 그런 가정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40명의 빵상한 무서운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줄이 있을 줄 알고 내가 먼저 다 기도하였다 주님이 먼저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나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알시며 멀리서도 아시고 내 생각을 통축하온나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도 하나도 없으시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붙드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